안녕하십니까?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.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의 김의강 전 광주시 대변인, 광산구청장 후보의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각각 확정됐습니다. 김의강 서구청장 후보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에서 41.6%를 득표해 김보현, 황현택 예비후보를 눌렀습니다.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득표율 42.5%로 최치현, 윤란실 예비후보를 따돌렸습니다.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구청장 후보 경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시의원 후보 경선에 들어갑니다.